안녕하세요 보드쿠리아 최승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스케이트보드 시즌이 다가옴으로써 매장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스케이트보드 완제품 컴플릿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휠이 작고 딱딱하기 때문에 주행감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많은 트릭들을 할 수 있게끔 좀 가볍고 여러가지 앞과 노즈와 테일에 킥이 있어서 여러가지 트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완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타시는 보드니까 초심자분들도 많이 선택하는 보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크루저 보드가 매장에 입고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휠이 조금 더 크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주행감이 좋고 데크도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해서 휴대성이라던가 안정감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보드들이 또 여러가지 입고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로그, 서프스케이트, 랜드서프 제품들이 있는데 랜드서프 제품들은 크루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휠이 더 크고 말랑말랑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특징은 뭐냐면 보드의 회전각이 가장 크게 반응할 수 있어서 지상에서 서핑을 타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우서프, 요우라는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랜드서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랜드서프 보드가 입고되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래픽들과 쉐입들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들이 또 입고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롱보드 존이 따로 있는데요 롱보드의 특징은 휠이 크루저와 비슷한 크기로 나와 있고 주행감이 좋고 데크가 길어서 훨씬 더 초보자분들이라던가 댄싱, 프리스타일, 트릭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 보면 롱보드를 커스텀해서 디자인할 수 있게 여러가지 트럭들이 칼리버 트럭이라던가 이런 페리스 트럭들이 입고되어 있고요 다양한 색상의 휠들이 입고되어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롱보드를 커스텀해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 매장에 오시면 좀 더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커스텀 컴플릿 스케이트보드 커스텀에서 완제품에는 없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입고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나온 드래곤볼이라던가 플램비, 스케이트마피아, 로그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완제품에서 볼 수 없는 제품들이 데크들이 또 입고되어 있으니 완제품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 더 특별한 데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매장에 오셔서 이렇게 데크를 굉장히 다양한 데크들이 입고되어 있으니까 고르셔서 조립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케이트보드 트럭들이 여러가지가 들어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이트보드 데크를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에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트럭이라던가 회전가기 좋은 트럭 여러가지 브랜드, 인디펜던트라던가 로그, 띠브, 글로벌에서도 유명한 트럭들이 다 입고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보시면 휠, 스케이트보드 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의 휠들이 입고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강도, 조금 더 딱딱한 거라던가 좀 더 부드러운 휠의 제품들이 다양한 게 있으니 매장에 오셔서 자신에 맞는 휠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스케이트보드 헬멧 가장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보호대 헬멧인데요 이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샌드박스, 로그 여러가지 브랜드들의 헬멧들이 존재하고요 쉐입들의 두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써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스타일이 뭐 챙이 있는 제품들도 있고 챙이 없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써보시고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호대 가장 중요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 엘보 보호대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는 헬 브랜드들도 있고요 손목, 엘보, 무릎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 또 요즘은 손목 보호대만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몬 전문용 손목 보호대가 따로 입고되어 있으니까 꼭 자신에게 맞는 보호대를 선택해서 꼭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 스케이트보드 시즌이 다가온 만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저희 강남점 매장에 많이 입고되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이 매장에 입고되어 있으니까 꼭 매장에 놀러 오셔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